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봉이 군침을 흘리고 있고 그의 모습은 군침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 진짜 빙구미 넘친다 오늘? 표정 봐 짱이다 대박 맛만 보여주자 냄새가 나? 앉았어 많이 나는데 나 줘봐 알았어 앉아 앉아 잘 먹는다 맛있어? 핫 뜨거워 또 시작됐다 내 뜨거운 거 못 만지잖아 뼈도 해결 안 될 거야 핫 뜨거워 자신 있다며 뭐야 그트리지 말라더니 아니 안되겠다 이거 좀 시키고 하자 시키고 알았어 지껀 줄 알고 어떻게 알고 귀여워 고급진 돼? 완성 군침 흘리고 있어요 우리 봉이 보아 먹어도 돼 일로와서 먹어 이거 먹어 와서 먹어 식상위가 무섭나봐 갖다 달라봐 지 앞에다 좀 진해 도시 너 핫 뼈 너 너 너 먹어봐 오늘 간만에 ASMR했네. 그러네. 바리얼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 그만 먹어도 돼지야. 뺏어 뺏어 지금 그만. 안녕. 안녕.